버텨 버텨 할 수 있어 다들 도망쳐 내가 막을게 내가 지켜줄게 도망쳐 내가 이상할게 자 이번에 보여드릴 콘텐츠는 한국 최초 좀비 서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시죠 아포카립스 뒤를 보지 말고 달리십시오 아아 들리나요? 관리자님들이세요? 얍 뭐할까요 처음에 얍밖에 못해요? 스카이센터 예 뭐하니? 어디서 아니? 난 한국에서 어? 한국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말을 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무기 사세요 무기 아 무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다 살 수 있나본데 이제 뭐할까요? 이제 내려가서 사냥 좀 하실래요? 여기서 낙하산을 오 낙하산 오 배그같네 낙하산 있는거에요 저? 예 경찰서에서 사로서 아 알겠습니다 가면 될까요? 네 가시죠 간다! 뭐야!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아 잠깐만 나 그냥 떠나 어? 안녕하세요 나 낙하산 있다메! 이 눌러서 낙하산 먹으셔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좋아요? 어디였소? 당신 내 눈에 보이면 죽일거야 조심해 나인 줄 몰랐잖아요 마긴네 어떻게 생겼어요? 살려줘! 잠깐만 어디였어 어디였어 으아악 견몽? 어디에? 저기요 견몽이에요 견몽? 견몽이 누구에요? 목소리 드럽게 비슷하네 드럽게? 뭐야 이거 좀비에요? 어씨피 왜 때려 어 맞다 맞다 유튜버 견몽이에요? 아뇨 견몽이 누구에요? 아! 견몽님 반가워요 살려줘 견몽님 어디에요? 이차네 이제 제껍니다 아 미안해요 아! 아 그만 죽여 그만 죽이세요 여기 다 좀비인가 보네 아 유튜버 어 차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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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차타 사람이랑 아 그만 때려 좀비 새끼야 아 사람인가? 아 진짜 비켜와봐 애들 아 아 이제 시작인가요? 오 탱크 이렇게 막 고장난거 있고 어 결혼식에 뛰쳐나온 여자다 아 아 아 진짜 ㅈㄴ 많아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약해? 대체 몇 번에 죽는거야 오케오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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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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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하하하 아니 어딨어 저 차타면 됩니까? 오케오케 제발제발제발제발 오케 가자 어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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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살아남았네 오오오 맵 잘 꾸면네 아포칼리스 느낌 난다잉 튀자 아 사람이구나 아니 구분이 안된다니까 이게 어디 어디 상점 어디에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 왔어요 왔어요 아이 좀비네 시대 거기 보시면 그거 있죠 가방 모양 같은거 있으시죠 가방 가방 어디요 아 꺼져 어디어디 그럼 꽝이요 꽝이라고? 여기 전리품 상자 있다 아이 좀비잖아 이거 아 미안 나가 나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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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걸어가야돼 보시면은 파손이라 있을거에요 아오케오케 요거를 도끼로 찍어보세요 당신을 찍으면 안되나요? 아니요 하하하하 오오 체력이 다는군요 이미 파손된 차같은데 체력 아니요 택불을 떼고 아오케오케오케 이게 0이 되면은 2를 눌러서 아이템 하면은 생존 코인이 생기네요 이거 어디다 쓰나요? 아이템을 살 수 있거든 와 어떤 아이템을 살 수 있죠? 음식 같은거 아 음식 옷은요? 옷은 내가 드릴게 네 저 지금 머리가 좀 시려운데 모자 없나요? 상의 약간 멋진걸로 해볼까? 어때요? 반할거 같나요? 여보세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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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국이 어떻게 니하오 그랬어 일로와 누구야? 너야? 당신이야? 누구십니까? 이 시국에 말이야 어허 어 동료가 점점 늘고있어 내가 이 팀의 대빵이다 알겠습니까? 젤리소개 한번 씨라 어 저기 좀비다 조치자 헤드샷 약간 딜레이가 있네 연기하는 사람들 아니죠? 이거 약간 반응 반응이 느린데? 아 사람이구나 아 갑자기 갑자기 나와서 좀비인줄 걸어서 언제 가요 근데 잠시만 차가 줄게 아니 갑자기 차가 생겼잖아 어멋 마침 여기에 차가 이 차 타고 한번 가볼까? 못 잡아요 오 여기 사람 죽어있다 오오오 싸우고 있구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가시죠 이곳이 바로 기지라는 곳인가 오오 텅 비었어 이곳이 바로 우리 우리들의 베이스? 예스 음 와우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와우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맨 으흐흫 멈쇼 멈쇼 손들어 아니 여기 사람이 안 돼 아이 안녕하세요 여기 부터 여기 부터 갑자기요? 갑자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가 베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기지 아이에스입니다 여기 아이에스입니다 아이에스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오 아이에스? 어어 잘못했어요 가진거 다 내놔 저 머리도 없다고요 머리도 없다고 가진게 없어?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자 한 명씩 합시다 뭐 뭐랍니까? 자 빡빡이 수금하자 빨리 내놔 턱박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닌데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말로 해서 아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빡빡이 왔습니다 형님들 가진거 뭐 있어요? 가진거요? 저의 마음이랄까? 저의 사랑이랄까? 저의 사랑이랄까? 안받아줘? 말로 해서 안되겠어 말로 하세요 말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가 엄호해드리면 뭘 주실거죠? 갑자기 협상을 한다고? 저희 뭐 합의된건가 이제? VAP 가십니다 VAP 가십니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지금 상황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오 마이파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 미친 같은팀 된거 아니였어요? 같은팀 맞은디 무기주면 아깝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서 튀었다 뭔가 터졌네 어 뭐야 지금 IS를 배신하고 가는거야 어디 어딨어요? 안보이는데 유령이야 뭐야 어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일단 좀비 오니까 합시다 그냥 오케오케 뭐야 귀신인가? 어 이곳이구만 어 나카산 뭐야 배그하시네 어 저기 누비 누비 있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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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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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죽었어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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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저 쐈는데 졌다 뭐 아 견목 너무 추하구요 나 자세보수 거의 무용하고 있는데 어 내 뒤에 여드름 뭐지 어 이 노랏 어 뭐야 안돼 어 변태다 변태다 변태 고추를 터뜨려야 돼 좀비들의 약점은 고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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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데 좀비들 버텨 버텨 할 수 있어 다들 도망쳐 내가 막을게 내가 지켜줄게 도망쳐 내가 이상할게 약간 이런거 찍어주고 이쪽이야 친구들 아 조심해 친구야 니가 지켜줄게 오 친구 살렸다 완전 멋있었어 에임이 안보여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쏘면서 에임을 맞춰야돼 그래서 아까 누비분한테 진거 사실 에임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나무도 안 물어 아무도 안 물어 안물안궁 그냥 궁궁 가방이다 전리폰 상자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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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줄게 똥사하고 있는데 어 뭐야 나 너희 죽었어요 전비가 맞았잖아 안맞지 않았나 가자 뭐 먹었어 몰라 이제 볼시간이 없어 일단 안전구역으로 빨리 차타요 빨리 차타요 제발 날 버리고 가 오케이 가자 버려버려 어쩔수없는 희생이야 안녕 화염병 화염병 먹었네 화염병 그거 좋습니다잉 우리팀 죽일수있고 좋겠구만 예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저 꼬시고있어 뭐 저런사 아악 화염식 시켜줍시다 아이템 뺏어야지 아 루틴 오케이 사람 죽이면은 이렇게 루틴 눌러서 사랑의 키스 쪼옥 당신은 탐해주겠어 뭐 안되는데 내가 먹었어 내가 아 다 먹었어 이런 돼지같은 놈 아 전비새끼 아 미안해 아 진짜 이 새끼가 미 파이어다 이 새끼 아 뜨거워 어 뭐야 뭐야 아 아 차 끝났어 어 어 어디가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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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오 IS다 이거 제가 듣기로 이게 백신이 있대요 아 진짜요? 저기 어 뭐야 난다 저 사람은 어 네네 백신 어디있나요 저희가 이제 비행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거 타고 이제 탈출할 계획이거든요 IS 1급 비밀인데 탈출 장소는 공항입니다 어머나 거기까지 걸어가야되요 아 네? 업어주세요 힘들어요 하하하하 업무바 해주세요 힘들어요 하하하하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이게 아니 업무바 이게 무슨 업무바 잘 못했어요 다시 난 깝칠게요 이제 비행기 왔어요 비행기 탈출하자 도망간 가자고 탈출이다 예 어 뭐야 탈팀 회원사인 저희 대한항공을 대한항공이었네 자 이렇게 해서 좀비 세상 탈출 성공 호호 하하하하 그거 알아요? 제가 어디 소속인지 아직 안가셨어요? 어디 소속인가요? 납치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IS 기지로만입니다 옆에서 총 들고 있는거 보이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어디에 나를 협박해 말로해서 안되면 조하시기 바랴 어? 어? 확 죽여버려 죽는거야 다 죽는거야 어... 잠깐만 타타타타임 다같이 죽는건 좀 아니지 어어어어 여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관리자 혼이였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하하하하 빠이 내가 운전할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릴거야 하하하하 지금 뭐 타고있는 사람 있어요? 다 내렸냐? 나빼고? 하하하 거꾸로 가는 비행기 안돼 아 거꾸로 가진다 아하핳하핳 하하하하 아 이렇게 해서 깝치다가 사망한 주인공 주인공 또 깝치면 사망한다는 엄청난 교훈을 남기고 오늘의 좀비 모드 좀비 서버 이렇게